저 여자다. 이 결혼의 주인공. 무슨 생각해요? 딴 여자 생각. 어디 보는 거지? 인중이요. 아니 결혼하면 행복해요? 주로 안 그렇긴 하지. 나한테는 결혼만 형식적으로 다 해줄 사람이 딱 필요한 건데. 정성석은 신혼축 5km 방향 밖으로 거주한다. 3년 후 2월 갑시다. 작전으로 끌어온. 거기서 끌어져. 엄청 큰일이 생겼는데. 내가 좋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? 선생님. 난 돈과 사랑 모두 잡기 위해. 난 결혼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. 결혼을 선택했다. 사랑. 엄마. 남물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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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